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4일 벌써 새벽 1시인데 내가 연말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막 아직 뾰루지가 좀 있고 여기도 좀 원래 흉터가 있다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입술도 좀 갈라졌다가 아직 좀 회복이 안됐는데 거기에다가 지난밤에는 내가 좀 설사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컨텐츠를 진행을 못했어요 신년특집 컨텐츠로 일단 지난 2022년의 역사를 한번 좀 제1부에서는 토픽별로 정리해보고 제2부에서는 타임라인 연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3부는 2023년 달력이랑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역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안에 다 하지 이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2022년 역사결산 해서 랩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기 서기로는 2022년이었고 그래서 음력간지로는 이민년이었고 그리고 올해가 아마 개명년일 거야 그리고 단군 단군 달력으로는 4355년 불교 달력으로는 256년 원기 달력으로는 107년 원부교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연호 104년 대한민국은 1919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해라서 대한민국 연호를 1919년부터 써요 자 그리고 세계인구 사실 나는 지금쯤이면 세계인구가 100억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80억 명 넘었어요 이제 80억 명 넘어가지고 좀 생각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요즘 이제 모든 것이 다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좀 떨어져서 아마 세계인구가 좀 예상보다는 적게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한자녀 정책을 강제를 했었던 중국은 좀 약간 인구조사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건 좀 잘 모르긴 하겠고 그리고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나라들이 또 있죠 그리고 사실 올해는 아니 작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서 유럽은 아마 인구가 줄었을 수도 있어요 자 매일 뉴스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소식은 역시 코로나19 역시 연말 결산에서 나오는 첫 번째 토픽도 코로나19예요 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그래도 사회는 좀 어떻게 회복을 하려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빼고는 아직도 내 목걸이는 내가 평소에 목걸이 잘 안 하는데 마스크를 목걸이로 걸고 다닐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대중교통 사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률은 높은데 치명률은 낮아요 그래서 세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2만 명이 걸렸던 날이 있는데 중증자 사망자 비율은 감소를 했고 근데 이제 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지니까 그 고령 때에 좀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5월부터는 대형 행사를 제외하고는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됐었어 이때부터 내가 진짜 마스크를 그냥 목걸이로 걸고 다닐던 것 같아 9월부터 이제 야외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죠 근데 이제 실내나 대중교통 착용 의무는 유지 실내 취식은 허용이 된 상황이죠 물론 대중교통 취식은 코로나 전부터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상 고온 현상 이제 그 기후 환경의 영향이 사실 감염병이 찬 거라는데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2021년보다 극단적인 고온 현상은 적었는데 저온 현상도 적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난기 현상으로 인해서 좀 이상 고온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좀 조금 더웠어 그리고 11월 초까지 일부 날짜 제외하고 생각보다 많이 더웠어요 딱 한국 시리즈 할 때까지는 생각보다 안 추웠어 그런데 갑자기 월드컵을 진행하는 시기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11월 17일 수능 보는 날에도 그렇게 안 추웠거든요 내가 작년에 그 수능 받던 날은 내가 의사쌤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좀 성인 ADHD 확진을 받았던 날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날짜이긴 한데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 이게 제목이 너무 옆으로 컸네 2021년에 국제대회 중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이거 2021년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늦춰진 거야 카메론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이 열렸어요 정식 이름은 아프리카 컵 업 네이션스예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본선을 했어요 이게 원래 2021년 6월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서 여름에 한다고? 좀 겁나 더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더울 것 같으니까 원래 2021년 1월 겨울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거야 북아프리카에서 하는 대회면 보통 이게 겨울에서 겨울에 하자 이런 거였는데 남아공도 우리가 6월이랑 7월에 월드컵에서 같이 그 남아공 그 시절은 겨울이잖아요 물론 아프리카는 사실 겨울에도 더워요 이거부터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1월이 열려서 그래 그리고 본선이 24팀이었고 여기서 세네갈이 우승을 해요 그리고 이집트가 준우승하고 카메론 사비 브르키나 파소 듣도 보도 못하는 나라가 4위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월드컵 예선 파인 그 아프리카에서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세네갈이랑 이집트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버렸지 두 중 하나 떨어졌죠 살라가 고개를 떨궜지 알 길 없어 아프리카는 성적이 꾸준한 팀이 없어요 이번에 나이지리아 본선 못 나왔던 거 봐 아프리카는 그 성적이 대체로 꾸준하지를 못해 그래서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이 있었죠 2월에 동계올림픽 3월에 패럴림픽이 있었지 근데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면 선수단은 참가를 하는데 외교와 관련된 고위직 인사들은 안 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적 보이콧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갔죠 그러니까 보통 올림픽 이런 거 하면 외교적인 방문에 그래도 대통령이나 보통형이나 좀 원수급에 준하는 그런 급으로는 가거든 왜냐하면 올림픽 하러 가면 거기서 정상회담도 많이 할 수 있고 시간은 좀 아낄 수가 있거든 그런데 대통령도 안 갔고 외교부 장관도 안 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어요 대통령 순방이 간 게 아니고 좀 국무총리가 간 것도 아니고 장관이 갔어 아니 근데 중국이 이번에 좀 그 외교적으로 좀 많이 까였지 왜냐하면 코로나가 찬 거랬잖아 코로나 처음 찬 거라는데 중국이잖아 껄끄럽지 외교적으로 미국도 미국은 장관도 안 보냈어 그래도 우리는 이웃나라라고 장관이라도 갔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선수단이 가니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관이 책임 그 그래도 케어해 준다고 간 거지 그리고 사실 이번 때 우리가 생각보다 메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13종목에 65명이 나갔는데 선수로만 금메달 2명 은메달 5명 동메달 2명 응 그리고 패럴림픽은요 관계자가 더 많기는 해요 왜냐면 근데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선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선수로 치나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간 게 이거는 노메달을 선 넘은 게 아니고 그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불편을 겪어서 올림픽을 준비를 못했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선수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 운동 준비하고 이런 게 많이 제약이 있었는데 장애인들 대회는 어떻겠어 장애인들은 더 힘들어요 장애인들은 막 마스크 쓰면 소통 자체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애초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편이야 근데 그거를 선 넘었다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애초에 인프라를 잘 안 도와주는데 그거 관련 메달 못 땄다고 할 말 없어 뭐 자 그 다음에 봄이 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죠 동유럽 전쟁이 발생했는데 신냉전 시대의 전환점 이 있었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전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침략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없었거든 근데 이게 다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있었던 여러 전쟁들은 그 좀 그거죠 그러니까 축구전쟁은 그냥 약간 군사적 충돌이야 100시간짜리 그리고 이 한국전쟁이랑 베트남전쟁은 이 분단된 나라들 사이 전쟁에 다른 나라들 지원 개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북한을 원래 국제사회가 정직 정부로 인정을 안 했었죠 근데 1990년대부터는 유행을 가입을 시켰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반시적들을 대량 폭격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에너지를 받던 몰도바가 에너지가 없대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여기 전기 수출을 하고 있대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여러 분야별로 제재가 일어났죠 아직 안 끝났어 1년은 갈 것 같아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실격됐죠 그리고 러시아랑 붙을 폴란드가 부전승이었고 이 부전승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폴란드는 본선에 갔어 16강도 갔지 맞나? 아 그 시조에서 16강 갔구나 알젠티나랑 폴란드랑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실격시켰지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개표가 3월 9일에서 10일까지 진행이 됐고 0.73% 차이밖에 안 났어요 몇십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렇게 조그만 표 차이로 끝난 게 처음이야 아 폴란드팀 간다고 그래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네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이랑 알메르에서 엑스포가 있었는데 이번 엑스포 테마가 원인의 엑스포였대요 그러니까 그 엑스포가 각자 주제가 있어 2012년에 여수에서 했던 거는 해양 엑스포였고 그리고 그 1990년대에 그 대전에서 있었던 엑스포는 과학 엑스포였지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엑스포 근데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우리랑 폴란드랑 그 같은 같은 포트권에 들어갈 것 같아서 같은 조에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한민국 재판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광역단체장 열두구수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경기도지사를 6월 2일 아침에 김도연 지사가 역전을 했죠 막판 뒤집기로 사실 서울은 애초에 난 포기했었는데 그때 개표방송할 때 내가 끝까지 개표방송 안 끝냈던 이유정아 나 요 경기도가 안 끝나서 그래서 아침에 방송 끝났었지 무슨 진짜 새벽 새벽까지 월드컵 결승 보고 승부차게 보는 것 같은 아니야 이거는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고 이거라고 예상은 못했었던 대기네 경기도는 왜냐면 마지막에 김은희 후보가 그 16억원 그 빼먹었던 거 그게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모른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 중에 피살을 당했어요 일본의 역대 최장기간을 재임한 내각총리 대신이지만 일본의 초대 내각총리 대신은 안중균 장군에게 죽은 이등박문인 거 알죠 근데 선거 유세 중에 피격당해서 후송 후에 사망판정을 받았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건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여름부터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기 시작했죠 김여정이 발언했죠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거는 외교적인 예의를 넘어서 좀 약간 이거는 선넘은 발언이긴 했죠 그리고 연쇄적으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독자 제재로 공표한 상태고 그리고 미사일 도발만 요 시기에만 6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NNL 이남으로 미사일이 날아온 건 처음이어가지고 경상북도 울릉군은 공습경보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울릉도 경보 내렸었지 그리고 12월 말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권 대한민국 영국까지 침범을 했는데 격출을 못했어 이 바보들 그리고 가을에 영국왕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죠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그래서 영국의 최장기간 제2국왕이었고 그 세계 여왕들 중에 최장기간 제2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세자였던 찰스 3세가 즉위를 했는데요 문제는 즉위한 시점에 이미 70대였다는거야 그 1948년생인데 벌써 70대 후반이야 77세였어 즉위할 때 아니 73세였어 만으로 73세에요 즉위시점이 그래서 역대 영국 국왕 중에 73세의 즉위한 왕은 처음이야 그전까지 최고령은 빅토리아 여왕 다음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도 제 기간이 길었거든 빅토리아 다음 왕이 아들이었는데 그 최고령 기록을 깼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 방송계의 이수죠 나는 이제 트위치를 안하지만 트위치가 대한민국 한정 서비스 제한을 걸었어요 망사육료 지급 의무와 법안을 낼거다 말거다 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거 이 지금 요 위에 올려놓은 그 서명 때문에 지금 막혔죠 그러니까 이제 추진 못하고 있지 서명 20만명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서명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트위치는 9월 30일부터 최대 시청 가능 화질을 8000K에서 3000K로 떨어뜨려 버렸지 아프리카 TV는 8000K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방송도 8000K고 그리고 12월 13일 대한민국 시청자 상대로 이제 VOD랑 클립 서비스도 준다면서 그때 12월인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방송인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클립 하이라이트들을 몰아서 다 올리더라고 클립 몰아보기 클립 빠빠이 하면서 그래서 일부 스트리머들은 유튜브로 플랫폼 옮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시 송출하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TV로 옮긴 스트리머들도 있더라 아프리카 TV로 온 사람들 많아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서버 먹통 사태 SK 판교 데이터 센터에 카카오의 데이터 서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대부분 서비스들이 차질이 있었죠 근데 카카오 뱅크 뭐 이런 금융 관련 서비스는 여기가 아니었대요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아마 약간 그 카카오 워크라든지 카카오 뱅크라든지 약간 좀 약간 비즈니스적인 거는 다른 데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워크는 돌아가더라 그 다음에 SP식으로 노동인권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0월에 평택의 제빵공장에서는 직원이 기계에 껴서 죽은 사고가 있었고 10월에 역시 샤니 성남공장에서 직원이 손가락에 끼인 적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좀 움직여야 되잖아 나르고 뭐 해야 되잖아 손이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낀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0월에 푸르밀이 사업 철수를 할까 했다가 결정을 번복했어요 그래서 그 푸르밀이 롯데 계열사 이긴 한데 이게 푸르밀이 이제 요즘 유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정이 엄청 안 좋았나 봐 그래서 10월 17일에 사업 철수를 결정을 하고 11월 30일에 피업을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소속 직원들은 롯데에 다른 기열사로 인사이동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롯데그룹이 해구 통보를 한 거야 근데 결국은 11월 10일에 사업 철수 결정은 본복하되 이제 사업재개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노사가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사원 30%는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인건비가 좀 너무 많이 나갔나 봐 그래서 네티즌들이 푸르미꺼 뭐 열심히 사먹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식품업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의식주 관련 사업들 이거는 사실 국가가 좀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 이제 그 다음 나올 거예요 12구 참사 지금 왜냐면 내가 이거를 순서대로 해놔서 그래 이제 나온 거야 12구 참사 이태울로 주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과밀로 압사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한 주 동안 국가 애도기간이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연말에 그 이제 서울시 자살내방센터랑 연계해가지고 자살내방 활동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요 주간에 시작할 예정이었어 근데 원래 이게 다섯 여섯 달짜리 프로젝트를 두 달짜리로 그 연말에 계획이 된 건데 이 12구 참사 때문에 사실상 한 달 반짜리가 된 거야 그래서 진상규모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뭔가 제대로 서로 책임만 떠넘기려고 폭탄만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주까지 라는데 별로 이거 국정조사 기대를 안 해요 또 세월호 때처럼 몇 년을 질질 끌겠지 자 그 다음에 있었던 빅 이벤트는 이제 월드컵이 있었죠 올해 마지막으로 그래서 겨울에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공인구가 있었는데 중결승전부터는 황금으로 도색된 공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선 32팀으로 치러진 마지막 대회고 다음 대회부터는 이제 48팀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은 1승 1무 2패로 이번에는 16강 올라간 4경기를 치는게 1승 1무 2패예요 3경기가 아니고 4경기를 했어 그래서 우루과이랑 비기고 가나한테 1점 차로 졌지만 포르투갈을 걔도 다득점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루과이랑 승점이 똑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서 우리가 16강이 올라갔지 포르투갈을 이겼지 그리고 뭐 브라질한테 지면서 대회를 마감을 했지만 그리고 우승은 알젠티나가 통산 세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올해 못한거 2022년에 못한거라서 좀 뒤로 밀었어요 뒤로 밀었는데 원래 하려던 시기는 9월이었지 근데 중국의 여러가지 상황도로 인해서 1년이 미뤄졌고 이 한가위가 겹치는 시기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이런 대회들을 그 한가위 때 겹쳐서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올림픽을 좀 명절 시기에 겹쳐서 하는 거는 좀 그래도 그 약간 시청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는 명절을 껴서 하는 게 딱이긴 해 응 그래서 명절을 겹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 올림픽을 한가위 때 했던 이유가 여름에 하면 막 장마 시즌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못하거든 중국도 뭐 비슷한 이유로 아시안게임을 9월 아니면 11월에요 더우니까 그래서 2022년에 못했던 행사는 이게 있었다 자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구요 이제 2부에서는 2022년에 연표를 한번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에요 30 н 31 33 감사합니다.